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훈 군이 지난 6일 노트업체 현장 실습 도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 현장으로 실습 나간 학생들이 산재를 입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극심한 취업 경쟁 속에 어린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노동력을 작취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고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에서 현장 실습의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는데 피해자 가족 모임과 시민사회는 현장 실습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김현주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수 MBC 조희웅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 홍정은 군의 사망사고 잠수 자격증이 없는 학생인데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사고 당일은 지난 6일이었는데요. 홍정은 군은 6일 오전 10시 무력부터 루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전장비 없이 수경만 끼고 맨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훈이가 힘들어하니까 선진 옆에 배에 가서 안전장비, 잠수장비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정훈이는 키가 180cm에 몸무게는 한 70대 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몸에 맞지 않는 일단 잠수복을 가져왔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발 사이즈가 한 285cm 정도라고 하는데 여성이 신을 만한 사이즈의 오리발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BCD를 착용하고 들어갔는데 몸에 안 맞으니까 잠수를 할 수 없어서 하나씩 장비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먼저 오리발이 안 맞으니까 벗고 그다음에 BCD라고 하는 구명조끼 같은 역할을 겸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잠수를 해야 되니까 낫벨트라고 하는 웨이트벨트를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웨이트벨트가 무게가 있는데 정훈이가 심지어 그거를 원래는 몸무게의 한 10% 정도인 무게만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훈이는 120kg이 나가는 성인 남자가 찰법한 무게의 웨이트벨트를 차고 있었어요. 11kg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게다가 구명조끼까지 없으니까 순식간에 바닥으로 잠수를, 자기 의지가 아닌 잠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선주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잠수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뛰어들지 않고 옆에 있는 선주들한테 애가 빠졌다 구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선주가 뛰어들었는데 웨이트벨트가 없어서 거기가 바닥에 한 7m 정도 되거든요.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속도가 다르고 3m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워요. 벨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못 구하고 올라왔더니 다시 다른 선주가 또 들어간 거예요. 바로 119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도 실패하고서 그제서야 옆에 있던 민간 잠수사를 불러서 그분은 장비가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던져주면서 119 빨리 신고해라 이러면서 내려가셨대요. 그제서야 119를 신고를 한 거고 민간 잠수사분이 정훈이 시신을 올라온 그때쯤에 119도 같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사고가 난으로부터 한 20분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20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런 사고였습니다. 건져올린 홍정은 군은 또 시신으로 건져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현장 실습 나간 지 열흘 만에 참견을 당했습니다. 잠수 자격증이 없는데 왜 잠수 작업을 시켰을까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드는 의문점인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현주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직업계고 현장 실습 학생들은 전공과 연계해서 실제 기업체에 가서 업무를 숙련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요. 고 홍정은 학생은 해양 레저가 연계해서 현장 실습을 나갔고 그런데 현장 실습을 나가면 기업에서 업무를 가르쳐줄 기업 현장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업 현장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표준협의학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표준협의학서에 고 홍정은 학생의 업무는 승객보조, 고객응대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현장 실습 표준협의학서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잠수 작업을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잠수 작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고요. 그리고 잠수 작업 자체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 작업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 배 위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종훈이 친구를 포함해서 요트 주변에 있던 사장들도 고 홍정은 학생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 작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이유로 애견된 죽음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현장 실습을 나간 업체가 영세한 1인 업체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서 김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고의 노출 주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배경에 요트업체 과실도 있었지만 여수 마리나 요트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취재를 가보니까 현장에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프랭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트장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잠수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그런데 언제 이 맞내용이 붙었는지도 궁금했고 이렇게 금지를 하는데 왜 잠수를 했는지도 궁금해서 취재를 해본 건데요. 일단 마리나 요트장의 소유지인 여수시가 이 프랭카드를 붙인 건 지난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주변의 마리나 시설에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소음이나 따개비를 제거한 이후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 따개비 작업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시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더 이상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했는데 문제는 요트의 따개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요트가 재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명도 줄어들고 속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선주들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몰래 배를 끄집어 올릴 수는 없고 몰래 바다에 들어가서 아마미에 잠수 작업을 하면서 제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선주들은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이렇게 몰래 몰래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간 사고가 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취재원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자기들은 예견하고 있었다. 네, 홍정은 군이 처음이었을 뿐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수시에 이런 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수시가 방관한 탓에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견됐다라는 게 가장 좀 안타깝고 억울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민원이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길래 이게 민원이나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선박을 끌어올릴 때 물론 크레인 같은 걸 작동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여수시가 얘기하는 게 따개비를 제거하면 해양으로 그 쓰레기들이 가니까 해양 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다 안에서 어차피 청소를 하면 오히려 더 해상으로 바다로 쓸려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주워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물어보니까 어쨌든 민원을 당장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원이 일단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부산시나 우리나라는 화성시 같은 데가 유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해상작업을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오염이 되는 게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상작업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보수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에요? 완전 반대여집니다. 선발 끌어올려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청소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들을 꼽히고 있는 현장실습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볼 텐데 지금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이 도입이 됐어요. 역사가 좀 깁니다.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조희연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요. 현장실습이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일단 변했고 지역에 따라서 현장실습을 하는 게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시대 변화가 과거에는 기업들이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일손도 부족하고 더 값싼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졸자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실습생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기업 현황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3만 1천 개 정도의 현장실습 기업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1만 2천 개 정도로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은 말씀하시기에 우리 학교는 의리고 기업이 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사분들이 기업을 찾아가서 현장실습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기업에 또 혜택을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차이도 크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취재함을 알았는데 전남에는 현장실습을 할 만한 그런 탄탄한 기업, 튼튼한 기업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현장실습은 일단 두 가지 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참여기업이라는 것과 선도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참여기업은 학교가 선정을 해가지고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라는 자체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1인 기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은원수에 상관없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선정을 하는 거고 노무사 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겠어요?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기업도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큰 기업도 있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하인 곳도 많고요. 50인 이하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규모 자체가 적은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뭘 정말 잘 배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남에는 거의 선도기업이 반, 참여기업이 반이라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분위기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대표님께 질문 드리면 역사는 길지만 논란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차례 또 중단이 한동안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우리 조희은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963년도에 현장실습 제도가 시작이 됐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원래 취지는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니까 기업체에 가서 실무 능력을 배운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60, 70년도에 우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저임금 단순 노동력으로 계속 제공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현장실습생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제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실제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라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다시 현장실습 제도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실습 제도가 지금 현재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된 것은 2017년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학생이 생수공장에서 혼자 일하다가 프레스에 눌려서 사망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좀 하시면서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정말 높았고 처음에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한 현장실습 자체가 계속 청소년들의 큰 사고와 죽음을 불러오고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에는 현장실습을 폐지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까 조윤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업체나 보내지 않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019년 1월 31일 날 교육부가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거죠. 참여기업도 가능하다. 그런데 참여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현장실습생이 2만 5천명이 현장실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졸업생의 25% 정도 학생이에요. 이 25% 정도 학생이 현장실습 가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이 40%가 넘는다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외 조항이 좀 많은 기업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학생이 왔을 때 이 학생을 기본 6시간에서 7시간 가르칠 수 있는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정말 많은 직업계고 선생님들한테 현실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사가 직업계고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실습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 좀 추스리시면서 물 한 잔 일단 좀 드시죠. 조형 기자께도 질문 드릴 텐데 현장실습을 나가면 실습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 이제 여수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학교에서 실습 업무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나서 학생을 보낸 건지 이 질문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요.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이 작성한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작성이 되긴 했습니다. 카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학생이 홍재원 군이 가면 어떤 업무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기존 승선 보조나 고객 응대 서비스만 하게 해달라 원래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체인데 그 업무를 계속 쭉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는 게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거를 처음만 가고 끝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가 기업을 보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방문조사 카드를 다시 재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은. 꾸준히 확인한다는 측면인 거네요. 네. 그런데 정훈 군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현장실습을 가서 시작을 했고요. 열흘 만에 사고를 당해서 학교 측의 얘기는 한 달 뒤에 우리가 또 가볼 생각이었는데 미쳐가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화통화 한 번 했었는데 그런 일을 시키는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습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력을 좀 채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학생들은 졸업 전에 미리 취업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글쎄요. 실습생의 상당수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단순 기능 직무로 파견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일주일이면 숙련이 되는 이 단순 업무를 과연 실습이라는 용어로 수개월 동안 교육하는 게 맞겠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 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되게 안타깝지만 지난 2011년부터 보도된 현장실습생이 안타까운 사망이에요. 그런데 실은 보도되지 않는, 보도되지 않는 사망이나 큰 사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당시 큰 이슈가 됐었는데 기아자동차로 현장실습 나간 우리 그때 당시 영광실고 지금의 영광공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가서는 안 되는 이교대 사업장, 그것도 도장부서에서 장시간 야간 노동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순천 효산구 학생이 전공과 무관하게 울산으로 현장실습 나가서 작업선이 전복돼서 사망한 일이 우리 순천 효산구 학생이 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년마다 끊임없이 현장실습 학생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초에 전주의 유플러스 해지방어부서에서 일을 하던 현장실습 학생이 자살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민호 학생의 일이 있기 전에도 요수여양고에 학생이 요수산단 대림산화협력업체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자살한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이민호 학생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지만 현실은 고 홍정훈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학습형 현장실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실습은 회사에 나가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공교과 선생님이 전공교과에 연계해서 그 업체에 나가서 어떤 교육활동을 할 것인지를 전공교과 선생님이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요. 이것을 업체에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와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업무를 회사에 가서 현장실습 계획서에 의해서 기업에 있는 기업현장교사가 그 기업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대로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교육부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있지 않죠. 지금의 현장실습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실습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단순 업무를 지시를 하겠죠.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50년 이상 진행되는 전형적인 교육부의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업계급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실습처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이 되게 가슴 아픈데 친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 직업계급 3학년 학생들 중에 25%밖에 25% 정도 현장실습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실습 나간 그 현장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 25%밖에 안 되는 현장실습으로 이어지는 취업, 거기다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 가슴 아픈 학생들의 사망사고 이 길만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길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공과 연계한 직업계급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취업처를 찾는 길이 제대로 된 현장실습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말해주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전공과 연계한 취업처를 찾아가는 그 길을 학교 교사의 몫이 아니고 1년 비종규직 취업지원관의 몫이 아니고 교육부와 노동부와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그 취업처를 찾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볼 텐데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정도의 실습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 목적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노동의 영역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처우에 대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현행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닌 거죠. 현장실습이 전공과 연계해서 기업체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수당이 나가는 거죠. 교육수당이 나가서 그래서 최저임금의 70%가 교육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30%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최대 7시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70%죠. 그런데 실제 단순 노동, 단순 업무를 하잖아요.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현장실습은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 배우고 있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파견되는 경우들도 좀 있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업체 수가 풍부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으니까 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가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마다 빈익빈, 부익비라고 할까요? 전공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업체가 많은 전공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전공도 있습니다. 일반 생산직이나 제조업 이런 관련 전공은 업체들 그나마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정말 미용이라든지 공정공 같은 관광 이런 곳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워낙 특수한 업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전라남도에는 47곳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610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데요. 그 업체들이 한 32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황을 한번 봤더니 기계 관련 업종의 업체가 한 50여 곳 되고 경영회계 사무, 그러니까 상업 관련 업체가 40에서 50곳 정도고 전기전자가 40곳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등비등하게 10곳에서 한 20곳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갈 곳이 없으니까 거의 다 참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사업장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인 사업장을 가기 싫으면 좀 더 일을 더 배우고 싶으면 전공이 무관한, 전공과 좀 그렇게 연관이 없는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되지 않는 사업장을 선택해서라도 참여, 현장실습을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가 학생들이 가서 이로 가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못 가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식 자료는 아니고 한 언론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3개월 현장실습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이 된다 해도 이 10%가 전부 다 1년 이상 근속하는 건 아니고요. 한 4, 5개월 일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취업 환경이 열악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특성하고 아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된 일자리, 일하고서 좀 계속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생애가 유지가 되는 그런 업체를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런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1인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당장 한 5년 이상 일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것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탈락하는 업체도 실제로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실습이 채용까지 연계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들이 결국은 많이 나와 있으면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긴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실습생은 학생인데 현장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실습을 나가는 동안은 학교 교육은 또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직업계고 선생님들 현황을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현장실습을 어쨌든 전국 통계적으로 3학년 학생들 중에 한 25% 정도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현장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은 또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직업계고 3학년 과정, 특히 3학년 2학기 과정은 전공과 연계한 되게 중요한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은 직업계고 학생들 중에 50% 이상은 대학 진학을 해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이 있고 나가지 않는 학생이 있고 그래서 직업계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실습 관련한 여러 가지 취업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도 교육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으면서 11월까지는 정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5% 정도라고 하니까 75% 친구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정들은 마련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은 저임금으로 학생들의 노동력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달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사고 이후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수조사가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두 가지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취업지원관 그리고 노무사와 같이 매년 5차례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증 효력이라는 걸 내려놓는데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3년 동안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그동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학교에서 각각,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학교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노무사 그리고 심의감사관, 학교 담당자랑 같이 나가서 하는 조사라고 하고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협약서에 정시된 내용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관리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음 달 11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인데 더 길어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일단 개선 명령 정도의 조치사항까지는 발견이 됐는데 심각한 위험까지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험법 위반이라든지 근로보원법 위반 같은 그 정도의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고 하는 조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현황은 그렇습니다. 홍정은 군의 사례처럼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 사례는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도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공표한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겠죠. 네,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재발 방지와 방안, 앞으로 어떻게 좀 목소리를 모아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성하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큰 줄기는 폐지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 관련해서 일단 학교에 있는 일선 실제 교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직업계고를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업계고 교육이 현장 실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매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직업계고 교육 과정 자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면 현장 실습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라는 것 관련해서 이런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전공과 연계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전국 동시 취업 준비 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1년 동안에 전국 동시 취업 준비 기간에 실제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한 적합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교에서가 아니라 노동부가 책임지고 적합 업체를 찾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적합 업체 관련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채용과 관련해서 면접도 보고 그리고 채용이 확정되면 입사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도 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취업으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 이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기관이잖아요. 현장 실습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 제도 개선을 하는 현장 실습 제도 개선 기관이 아니에요. 교육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직업 개고의 정체성에 맞게 취업과 연결하는 업무는 정부가 하자는 겁니다. 노동부.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이 있어요. 1년 비중기직 취업지원관이고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사나 노무사가 있어요. 이분들을 도교육청 안에, 학교 안에 두지 말고 노동부가 이분들을 다 함께 노동부 아래 취업지원센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취업 노동부가 책임지고 채용 희망업체를 발굴하고 이 업체가 과연 그 전공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 곳인지 인권은 보장되는 곳인지를 적합업체를 노동부가 인증하자는 거죠.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주고 12월 달 집중준비기간에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고 싶으면 원하는 대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업계급 교육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이 취업으로 연관되는 것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후에 근로감독까지 책임지고 하자는 게 지금 현장실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직업계급 교육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현장교사 그리고 정말 현장실습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유가족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해온 이런 우리 활동가들도 하고 있는 한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영 기자의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은 취지이지 않냐,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건 두 차례였는데요. 처음에는 박수석,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있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폐지해버리는 거는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노동부와 교육부와 정부가 들여다봐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것을 12월까지 개선안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부에 여수 옹천 지역에서 추모제도 있었고 또 그 현장도 조영 기자께서 다녀오셨는데 참 많은 분들께서 그 현장을 또 찾아오셨어요. 특성화고 같이 다니고 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드려보셨을 것 같고 어떤 이야기들을 추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현장에 와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왜 정훈이가 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사고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친구고 당사자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친구들의 얘기도 그렇고 정훈이의 아버님도 실제로 그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훈이의 죽음이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정훈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또 났습니다. 이렇게만 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정말 마지막 사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지 않아도 될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도 선주가 더 처벌을 무겁게 받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과에서 특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는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처벌이 확실하게 되려면 더 많은 부분의 보완점이 이뤄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개정된 거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도 근로자처럼 대해줘야 된다라는 선주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처벌 규정도 좀 강화되긴 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사실 목숨값인데 이건 여전히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산업환전보건법 외에도 더 보완돼야 될 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리해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참여기업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 각 학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노무사는 동행하는 게 지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을 점검할 때도 노무사가 동행을 해야 왜냐하면 현장 선생님들이 아시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교육을 선생님들이 받으시던지 아니면 노무사 동행이 의무던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부의 수사 참고권입니다. 지금 현장 점검을 나가서 법 위반 사항을 교육부나 학교가 발견해도 이걸 수사해 주세요라고 경찰에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쪽이 의리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절차상 교육부가 노동부에 다시 근로감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장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일손이 이미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점검해 달라고 해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맞고요. 그럼 노동부가 이 사업장들을 다 관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세한 기업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현장 점검을 나가서 또 선생님들이 나가서 바로 수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더 점검을 나오는 것도 사업주들이 더 긴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더 빠르게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께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추모식 때 홍정훈 군의 친구가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고 추후에 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요. 폐지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안전한 실습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한 실습처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이 지금 현행 현장실습 제도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정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곧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루에 6명에서 7명이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잖아요. 전체 사회가 노동하기 좋은 이런 환경, 조건 그리고 건실한 중소기업을 양성을 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폐지 쪽에 맞닿아 계신 것고요. 알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조영 기자께서 산안법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166조의 2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서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주가 원래 근로자들에게 해야 되는 안전조치, 그리고 보호 관련 이런 주요 규정들이 있는데요. 현장실습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근로자성이 조금은 인정이 되는 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2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두 분께 이것저것 한 달 동안 지켜봐 오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정리해서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현주 대표께 시간 1분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가 교육기관답게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공과 연계한 취업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육부, 노동부, 지자체,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간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전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계고부터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요. 강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교과서를 만들었고 그 노동인권교과서를 인정교과서로 했어요. 그래서 강주전자공고를 비롯해서 강주에 있는 직업계고 3개 학교가 이 노동인권교과서로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을 1년의 과정에서 배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1개 직업계고가 있는데 연 2시간, 1년에 2차시 수업을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강사가 1년에 2시간 하는 것을 넘어서 강주시교육청처럼 노동인권교과서를 인정교과서로 하고 이 인정교과서를 우리 직업계고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받아서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꾸준히 노동인권교육과 그리고 그 전공과 연계한 산업안전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이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은 직업계고 선생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를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연 기자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현장에서 눈물을 흘려본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짧게 해주시죠. 소장님께 말씀하신 건 다 공감하고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규제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현장실에서 나가서 숨지면 홍정훈 군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숨지면 김용균 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우리나라가 더 촘촘하게 해야지 이 같은 사고가 반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한 두 분 고맙습니다. 원점 재검토든 폐지든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 사회 진출 기반을 만들어야 함은 분명하게 오늘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여수 MC 토크쇼 뉴스앤 이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